말고요. 진짜입니다. 아 골드다. 골드. 골드. 진짜요? 형 골드님 뿌리죠. 말 되지. 말 되지. 제가 줘보세요. 골드. 전혀 몰라. 우리가 불리한 게 아니야 지금. 골드 파이. 골드 포. 포인. 금화. 금화에 관련된 거 같은데. 나는 죽지 않는다잖아. 뭐야. 야. 뭐야. 야. 뭐야. 뭐야. 제가 뭐 가져다винку. 야 잘 모른다. 야 잘 모른다. 야 신발, 신발. 에릭 형이 괜찮은데 잡으면 안 되지. 야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네. 방수야, 신발. 야 우리는 그러면 야. 형 빨리. 그러니까 어버스로. 신발들한테 가요. 빨리 가서 알게. 야. 에릭이야 에릭. 그러니까. 근데 어차피 내 이름표를 써야 돼. 야 근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. 야 가서 그 주문을 들으면 되잖아 에릭을 따라가가지고. 됐어? 그래 빨리 뛰자. 빨리 가 빨리 가. 어디야. 가. 빨리 뛰고 와. 오래 놀자. 볼드 파워. 사라져라. 불사심이야. 사라져 아 이 장갑을 끼쳐로 죽지 않는 자의 이름표일게 해가 된다. 그래 죽는구나. 이 장갑이라는 이름표를 두 개를 모아서 알 깃발이 있는 봉을 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젖은 프리오쿠마를 찾아야 해. 이걸 의심하지 않을까. 너무. 재석이 형 거래하죠. 신발을 데리고 신발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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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어디서. 뭐야. 뭐야 이거. 늘기만 해. 그건 늘기만 해 진짜. 다 지냈다. 다 지냈다. 야 간격이 잡아. 야 간격이 잡아. 야 간격이 잡아. 야 신발을 벗겨. 아니야. 빨리 벗겨 봐. 이게 문제예요. 다 구하라. 다 구하라. 다 구하라. 야. 뭔데 뭔데. 야 야 야 야. 신발을 벗겨. 신발을 벗겨. 신발을 벗겨. 아까 벗겨서 안 갖고 가는데. 아니 이거 뭐야. 신발을 벗겨 잠깐만. 어. 야 신발을 벗겨. 신발을 벗겨. 신발을 벗겨야. 신발이 갖고 가. 어디 가면 사는 건데 어디라. 야. 아이 이거 뭐. 아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왜요? 저 성전 장갑으로 죽였는 자를 띄면 죽을 수 있습니다. 돌수 파워. 사라져라. 죽지 않냐. 죽지 않냐. 뭐였어?